현미밥을 먹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해동성의 미라클 사건화.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50대 남자 배아리 씨. 그는 100세 건강을 위해 늦은 나이에 치아 교정을 하는가 하면 TV에서 나온 현미식으로 식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동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온 배 씨. 얼마 전부터 속이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유 나이 탓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먹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아파요. 그럴 때는 속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다는 거 보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아닐까. 그것도 나이 들어서 교정하는 게 저도 교정기를 끼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현미밥이라는 게 까끌까끌하고 식감이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특히나 그분 같은 경우에 치아 교정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잘 씹지 못하셨을 거고 그대로 삼키셨을 거고 이게 장기간 되다 보면 소화에도 지장이 있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내려간 식이섬유가 아닌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장 속에서 가스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차다 보면 바로 고풍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잘 씹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권장하지 않는 그래서 일종의 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미밥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조심해서 드시라고 해야겠네요.